안녕하세요 아삭하고 달콤한 콜라비는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주 쉽고 간단한데, 김치만큼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콜라비를 곱게 채 썰어주세요 두껍게 썰은 것보다 곱게 채썰으면 더 식감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당근을 곱게 채썰어 줍니다 청양고추는 작게 썰어주세요 볶은 땅콩을 큼직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마늘 1큰술, 멸치액젓 1큰술 반, 레몬즙 2큰술 꿀 듬뿍 1큰술, 청양고추 넣고 섞어주세요 콜라비, 당근, 땅콩 넣고 버무립니다 크래미를 찢어 넣으세요 크래미에는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기 전 콜라비를 양념에 먼저 버무려야 간이 골고루 스며들어 더 맛있어요 크래미와 골고루 섞으면 오늘 요리 끝! 콜라비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